그리고 오늘 또 저희 첫 서울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이언티 오빠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!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힐링 되더라구요 언니 너무 좋았어요 로제씨 한 번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이 팬분들 때마다 저한테 오래를 이렇게 커버 커버 전문 커버 전문가스 로제씨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승복 어떻게 시작하지? 어 근데 이거 슬기 언니가 너무 잘 불러 하셔가지고 진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로제씨 매력 로제 버전이 있나요? 부담하지 마세요 자 뇌가 멈췄어요 여러분 저의 뇌가 멈췄어요 빨리 빨리 찾아라 아니면 아는 거예요? 아 아 우리 모레일 아침 Sana 멈췄어요 깜짝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밥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PLE 다 생각나신데 다 챙겨주실래요 아 직전해 줄게요 너무 좋다 칭찬 받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자이언트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굴 시연에도 비밀인가 어? 몰라요?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아.. 일단아 하는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